요렇게 생긴 어떤 원자가 있어요. 중심의 원자핵이 있고요. 이 주변에는 전자 껍질들이 이렇게 있어요. 전자 껍질들이 있는데 전자 껍질들은 나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 계산을 해서 에너지 준위를 나타낸 그림이 요 그림이죠. 그죠? 보통 수소의 경우에는 이 K 껍질에 전자가 들어가 있는데 얘를 갖다가 에너지를 팍 하고 가해주게 되면 전자가 차 위까지 올라가죠. 여기는 지금 N 무한대까지 지금 이렇게 그려 놓은 거예요. 우리는 아까 설명하기 선생님 편하려고 N 오까지만 나타낸 거예요. 무한대까지 가능해요. N 일에 있던 애가 에너지를 받게 되면 차 위로 올라간다고요. 그럼 올라간 상태 즉 에너지가 높은 상태 들뜬 상태 좋지가 않아 다시 여기까지 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에너지 크기에 따라서 정리를 해 놓은 그림이에요 이거는. 자 지금 요 그림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보니까 모두 어디로 떨어지고 있어요. N 일인 상태로 떨어질 때 어떤 전이에 해당하고 있지요. 그래서 얘네들은 모두 어떤 계열이라고 나왔어요. 라이먼 계열하고 자외선 영역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선생님이 바로 전 시간에 했었어요. 자외선 영역에서도 어떤 규칙적인 패턴을 보이는 선들이 있는데. 이 선들의 규칙성을 누가 찾았다 라이먼이 찾았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자 그래서 자외선 영역에서 나타나는 그 선들 그들을 라이먼 라이먼 계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를 이렇게 보면 N 이로 떨어지고 있는 애들 있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떤 영역. 가시광선 영역에 해당하며 발머 계열이라고 부른다. 자 그 다음 N 3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들 이들은 적외선 영역에 해당하며 파센 계열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이쁘게 정리하니까 좀 보기 좋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 잘 하고 계시는지 표로 한번 정리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표 한번 보세요. 자 스펙트럼 계열 영역 전자 전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여러분 라이먼 계열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빛의 영역을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오케이 이거는 자외선 영역을 말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 발머 계열하면 어디 그치 가시광선. 파센 계열하면 어디 오케이 적외선 영역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요기를 시험에서는 가장 많이 다뤄요. 왜냐하면 뭐 라이먼이나 또는 파센 계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파장 영역대가 우리 눈에서 인식되는 그런 빛들이 아니잖아요. 자외선이나 적외선은. 가시광선은 우리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지금까지는 발머 계열을 가지고서 문제를 많이 냈었어요. 응. 하지만 자외선 영역 또는 적외선 영역 이들도 함께 알아둬야 되죠. 이 부분에서도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자외선 영역에 해당하는 그 라이먼 계열들 얘들은 어떻게 전이가 될 때. 애는 저 위에서 어디로. 일인 껍질로 전이가 될 때 그때 방출되는 빛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래.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땡땡땡에서 어디로. 이인 껍질로 전자가 전이가 될 때. 여기는 애는 땡땡땡땡에서 어디에서 삼인 껍질로 전자가 전이가 될 때 그때 어떤 빛들이 해당하는 영역이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발머 계열하면 가시광선 영역 얘는 엔 이로 떨어지는 거지. 자외선 영역 이건 라이먼 계열인데 이거는 엔 일로 떨어질 때를 말하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떠오를 수 있도록 자주자주 봐주셔야 돼요 여기는. 감사합니다.